습니다. 아주 젊은 분이네요. 최근에 이제 아마 학위를 하신 것 같은데 김준목 재무금융박사니까 아마 미국에서 박사를 하시기를 한 모양 이죠. 뭐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제 이 팝콘경제학이라는 칼럼을 계속 키고 하는데 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였 다고 뭐 이런데 당연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겠죠. 미천이 여러분 든든하니까 . 그런데 낙관주의자하고 비관주의 자가 누가 더 여러분들 유리한가 그 이야기를 여기 써놨네요. 지금도 여러분들 낙관론을 가질 수도 있고 비관론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게 이제 김준목 경제 칼럼니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도 저마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사는데 이 기대감 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경제 상황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낙관주를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관주를 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불을 축적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 이 카멜리아 쿤의 노스켈로라인의 채플릴 교수하고 스테판 네이글 시카고대 교수 시카고의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던데 재무금융 분야의 최고 국제학술지휘 하나인 리뷰 오브 파이낸스 스터디지의 다음과 같은 논문을 게재했다. 원본을 한번 찾아봤더만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사회 경제적 위치가 개인의 거시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식시장이나 실업률 사업 경기 등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거죠. 또 부유하고 오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데 미천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훨씬 더 미래를 밝게 본다는 거죠. 미래를 밝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원본을 보면 좋겠는데 이 김준목 박사가 이야기한 걸 봐가지고 소득이 높고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일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김준목 교수는 경제란 부침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런 칼룸도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난을 많이 해놨네요. 사람들이. 저는 이런 칼룸을 굉장히 고맙게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저널 오버 파이낸스 스타디즈에 나온 연구결과를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하는 겁니다. 제목과 내용이 참 엉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김준목 젊은 재무 금융학 박사가 아주 좋은 글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밑에 보니까 11명이 전부가 다 비난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김준목 박사가 주는 교훈이란 것은 낙관론이 승리할 가능성이 항상 높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이나 장례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더라도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서는 굉장히 낙관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나라 전체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나라 전체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선택이니까 그건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단적 선택은. 이번에 의로 사태 같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초기부터 문제점을 많이 알았지만 집단적 선택인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의 민도라든지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그 한국이 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사결정은 대단히 여러분들 낙관론 적인 견해를 가지는 게 좋죠. 낙관론을 가질 거냐 비관론을 가질 거냐 낙관주의자냐 비관주의자는 사람의 이름들 태생도 있고 유전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후천적 교육도 있는 것 같죠. 저는 대단히 낙관주의자입니다. 사회 앞날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관적인 견해도 많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선택이라는 것은 삶은 나날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고한 여러분들 낙관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나스닥 지수와 함께 s&p500의 주가 지수입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등락 은 있죠. 오르고 내리지만 연 평균 10% 내로 계속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1990년대부터니까 한 30년 정도 주가 여러분들 출현된 겁니다. 10년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만 보더라도 거의 두 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이런 전문 잡지 들을 들어가 보게 되면 뭐가 떨어진다 뭐가 이번에 미 연준이 어떻게 하면 큰일이 난다 이렇게 해서 다 먹으니까 비가 나고 녹간 눈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갈리는 거죠. 그러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1990년대는 연평균 수익률이 9% 1910년대는 2.9% 20년대는 14.8% 30년대는 마이너스 0.8% 대공항 여러분 이전에는 14.8%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대공항 여러분 주가가 폭락해서 90% 80% 빠져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들 수익률이 마이너스 0.8%입니다. 이제 세상은 끝났다. 더 이상 투자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걷더니 또 회복해 가지고 그 다음 1940년대는 8.6% 50년대는 20.1% 60년대 는 7.6% 2000년대는 마이너스 1.2% 닷컴 위기 때입니다. 또 닷컴 위기가 끝나면 이제 기술주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이 뭡니까 2010년대가 되면 12.9% 2020년대도 여러분들 한 14.5% 여러분들 가까울 겁니다. 게임 트렌드 그렇게 시계가 시계가 여러분들 길면 투자는 절대 여러분들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가. 이렇게 그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병호 tv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불을 바라보는 시각 이나 재산을 풀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 로 다른 해석을 하니까. 시간의 길이를 늘리면 세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 투자를 잘해야 겠죠. 어느 지역에 할 거냐 어느 분야에 할 거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 습니까 s&p 지수가 1926년부터 2021년 까지 연평균 10.49% 여러분들 성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매년 10.49% 여러분들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100원을 투자해놓으면 그게 이제 복리 가 될 거 아닙니까. 찾아 쓰지 않으면 그러면 12.8%를 컴파운드로 계산하게 되면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10년 지나면 재산이 3.3배 20년은 11.1배 30년은 37배. 돈 찾아 쓰지 않고 그냥 묻어놓으면 뭡니까 이렇게 성장한 다는 거 아닙니까. s&p500에 투자했습니다. s&p500 지수 추종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60년간 투자했으면 80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선택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 을 넘어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찾아 쓰지 않고 여러분들 묻어둘 돈이 있거나 아니면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성장하는 지역에 성장하는 부분에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바보천치라도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러면 지금 이게 이야기는 s&p 지수가 1926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2.8%를 증가했으면 36년이면 37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인 거죠. 미국의 금융기관이 돈을 빼먹는 데 이러면 아주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하지만 펀드를 만들어가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기 같은 데 속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대중들한테 공개한 겁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코인 같은 데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죠 . 눈 딱 감고 s&p 여러분들 한 500 지수에다 연평균 이렇게 한 500만 원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젊은 사람들이 500만 원 투자해서 30년 정도 여러분들 돈을 집어넣는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젊은 날 이런 기회를 못 잡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2021년도에 미국 정시의 상장지수 펀드 붐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마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계속 그냥 사모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딴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딴 거 하면서 이러면 돈 뺏길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한 달에 뭡니까 한 50만 원 더 사고 한 달에 이런 30만 조금 비싸게 사도 관계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런 좋은 정보입니까.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훨씬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10.49% 올라가는 겁니다. 눈 딱 감고 뭡니까 그냥 소득 가운데 일부분을 계속 이런 불입 하는 불입. 갯돈불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낙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이렇게 불을 늘려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부자를 잘 살 수 있을 때 부정성 을 당년시하는 이런 문화를 을 언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답이 없는 걸까요. 답이 없죠. 조선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 조선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았으면 지금 상황이 안 된 거죠 . 그러면 그건 집단적 선택이니까 노력 은 해야겠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시작하셔도 되죠. 그냥 본인 여유자금 가운데 그냥 분산 투자를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성자가 되는 너무나 간단한 이런 걸 아무도 우리는 젊은 날에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 그리고 가장 안정됩니다. s&p500. s&p500보다는 s-c-h-g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s&p500 가운데 절반 250개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찰스왑에서 만든 s-c-h-g . s-c-h-g . 그냥 s&p500 그냥 투자하는 분들도 괜찮은 데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 그럼 s-c-h-g . s-c-h-g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죠. 얼마나 이런 대단한 시대입니까. 이렇게 정보를 다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까 . 한동훈이가 이런 박단을 만났다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c-h. 하나님 잘 쓰셨네요. 찰스왑에서 만든 찰스왑의 제품 가운데 배당주 비주가 s-c-h-d가 있고 s-c-h-d . 그다음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s-c-h-g . 지금 하나님이 잘 쓰셨네요. s-c-h-g는 s&p500 기업 가운데에서 선별해서 250개 기업만 선택하여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 규모는 아주 크진 않은데 아주 우량. 아주 정석 투자입니다. 정석 투자. spy, qqq 다 좋습니다. s-c-h-g 하고 다음에 qqq-m. s-c-h-g, qqq-m. s-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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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q-m.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간단하게 시사 문제 마치고 광고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의료사태 여러분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를 가끔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삶을 기록한 조선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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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